들어보셨을 거에요, 지나가다가도 카페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곡인데 되게 가을이랑 좀 많이 잘 어울리는 곡 같아요. 아, 생각보다 춥네요. 여기가 좀 거두식 두 편에서 좀 벗고 연주하는데 그 다음 곡으로는 이제 마틴 테일러라는 기차리스트의 트루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에요. 이것도 되게 잔잔하고 좀 잔잔한 곡인데 되게 밝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곡이에요. 그래서 다음 곡으로 마틴 테일러의 트루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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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